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코스피가 3000을 찍은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섭종을 보시면 자 오늘 종가에는 좀 밀리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가 3027을 찍고 고점에서 살짝 밀렸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도 역시나 밀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포인트를 볼 뻔했는데 지금 990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1000포인트는 아직 아쉽게 못 보고 다음번에 1000포인트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빨리 움직였고 상당히 상승세가 컸습니다 오늘은 저희 방에서 처음에 상승을 할 때 발견한 종목들이 꽤 많아요 TLB, 아미노로직스, 서림바이오, 그 다음에 동성제약, 그 다음에 그린케미칼, 현대학품, 위지트, 키네마스트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저희 방에서 초입, 그러니까 처음 상승할 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서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올라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까지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 자 TLB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에서 분사한 PCB 전문업체고요 자 뉴스 없습니다 뉴스 없는 상황에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렸냐면 TLB가 처음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승을 할 때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TLB라는 종목을 상기시켜 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주를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신규주입니다 자 셀레노믹스도 20,250원까지 올라왔고 TLB 같은 경우는 움직임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퀸타메트로 같은 경우도 예 중간에 잠깐 매매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신규주들이 계속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TLB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주로서 오늘 처음 상승을 한 게 아닌가 보고요 만약에 이게 7만 5천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또 한번 예 TLB도 세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는 없습니다 아미노로직스 자 아미노로직스는 장중에 뉴스가 뜬 다음에 얘가 바로 그냥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물론 이 종목도 바로 상한가는 못 갔는데 아미노로직스가 장중에 특징 중 뉴스가 뜬 다음에 바로 얼음이 붙어버렸습니다 지금 뉴스가 어디 있죠 뉴스가 종군당바이오 여기 있네요 11시 4분에 아미노로직스 세계 최초 아미노산 자동화 생산기술 확보 이 뉴스에 움직임이 나왔고요 11시 4분이면 여기일 겁니다 자 얼음이 된 다음에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전에도 이미 아미노로직스는 살살살 움직임이 나오는 게 보였었습니다 여기에 상승하는 게 보였었는데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움직임이 나왔고 그래도 바로 상 갈 줄 알았는데 상을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강의를 해드린 게 있죠 자 얼음 젖죠 여기가 맥점이에요 맥점에서 안 빠지죠 맥점에서 안 빠진다는 얘기는 이 종목이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얘 앞으로 계속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특정 가격대 특히 얼음 가격에서 더 이상 안 빠지면 얘는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온다 상한가 찍고 살짝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아미노로직스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 계열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갖다 자동으로 만든다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바닥이었거든요 완전히 바닥은 아니었고 완전히 계속 빠지고 있는 주식이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서 움직임이 나왔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종목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보실 거면 방송을 들으시면 이런 종목을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 방송으로 오세요 방송으로 오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방송 링크는 지금 나와있는 동영상 하단에 보면 링크가 나와있습니다 그 링크를 보시고 그쪽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삼성제약 삼성제약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종목이 강할 거란 이유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이 각도 있죠 여기서 지금 어저께 어저께 움직임이 나온 이 각도를 보시면 자 상한가를 만드는 이 각도를 보시면 어마무시하죠 얘가 지금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예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그쵸 이 정도 각도면 상당히 큰 각도구요 그 각도를 이어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아 오늘은 상한가 갔다가 살짝 눌러줬어요 눌러주기까지 하네요 어쨌든 지금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과열 종목이기 때문에 30분마다가 거래가 돼요 30분마다 거래가 되는데 얘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박살바이오가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박살바이오가 지금 내일서부터 단일가예요 단일가로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거래정지고요 제가 어제 실수를 했었는데 제가 공시를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박살바이오가 이제 거래정지되고 내일서부터 단일가로 거래가 되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움직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설인바이오 설인바이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이 설인바이오였습니다 자 종목이 여기서 수급이 들어올 때 여기서 수급이 들어올 때 처음 설인바이오가 이상한 움직임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움직임이 나오다가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죽여버린 다음에 뉴스가 떴습니다 장중에 뉴스가 떴고요 설인바이오가 뉴스가 뜬 다음에 어 여기 있죠 2시 10분에 뉴스가 뜬 다음에 얘가 바로 알려드렸어요 이게 2시 10분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인바이오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는 여기였고요 얘가 잠시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뉴스가 뜨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리딩클럽에도 여기 11분 얼음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설인바이오가 mRNA 백신 개발 그 다음에 합성 서비스 공급 중이다 뭐 이런 거 갖다가 제 리딩클럽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단타 손자를 잡고 단타를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냥 바로 살짝 밀어주고 상한가까지 엄청나게 강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 분도 많고 상한가를 먹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그냥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먹을 만큼 움직임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코이즈 코이즈는 아예 못 본 종목입니다 코이즈는 아예 볼 수가 없었던 게 아침에 너무 빨리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얼음 만들고 2차 갭으로 떠서 상한가 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상한가 치고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그냥 상한가 간 종목인데 너무 빨라가지고 건들진 못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코이즈도 이재명 테마죠 코이즈도 이재명 테마랍니다 이재명 테마로 해가지고 움직인 종목이 코이즈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이즈는 LCD 보호 필름 광학 코팅 업체인데 지금 이재명 테마로 올랐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수산 INT일 겁니다 수산 INT가 그냥 시작하자마자 얼음 만들고 바로 상한가 그죠? 이런 거는 솔직히 못 잡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토탈 토탈 소프트 토탈 소프트 얼음 만들고 바로 상한가 이런 걸 어떻게 잡습니까? 그쵸? 내일도 아마 얘네 세 종목 그러니까 두 종목 있죠? 토탈이랑 그 다음에 수산 INT는 아마도 내일 엄청나게 세게 갭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움직임이 없고 이것도 아마 세력주에 지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한번 손절 잡고 내일 아침에 수산 INT랑 토탈 시가에 한번 넣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얘가 지난번에 그 그 뭐죠? 건설주 동신건설이죠? 네 분위기가 꼭 동신건설에 여기서 움직였던 이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점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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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즈는 약하게 움직였으니까 요거는 그나마 조금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내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수산 INT랑 수산 INT 요거 그 다음에 토탈 이 두 종목은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잘 지켜보시고요 이재명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오리엔트 전공은 장중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천천히 움직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고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고 이재명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와서 살짝 쉬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재명 테마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오리엔트 전공 말고 에이텍 에이텍도 살짝 움직임이 나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시 정도에 올라왔고 에이텍 TN 에이텍 TN도 마찬가지 10시서부터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형제엘리트 형제엘리트 마찬가지 아침부터 해서 9시까지 전부 다 지금 이재명 관련한 종목들 23%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관련한 종목 지금 야당 쪽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윤석열이고요 윤석열이고요 여당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재명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가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자 오늘 어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 자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오늘 움직임 나온 거는 서연탄 메탈입니다 서연탄 메탈이 지금 20%까지 올라갔다 빠졌죠 장중에 제가 올라오는 거 다 잡아드렸습니다 얼음까지도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덕성이라는 종목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권에서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금 그렇게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낙연 관련한 테마가 잠깐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이낙연 관련한 테마가 잠깐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세훈 관련한 종목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은 서울시장은 단타 무조건 짧은 단타 그 다음에 윤석열이랑 이재명 관련한 종목은 대장주는 길게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상한가 붙지 않으면 챙기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대선 관련한 종목들 슬슬슬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잡고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성제약 동성제약은 장중에 첫 상승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다음에 계속 움직임이 나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중간에 올르고 떨어졌다 올르고 떨어졌다 올르고 떨어졌다 자 그런데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저점이 밀렸어요 밀리니까 바로 수급 들어와서 땡겨버리죠 이게 바로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제가 3종 세트를 사용을 하면서 3종 세트에서 종목이 올라오는 것들 강하게 튀는 종목을 갖다가 계속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분명히 어 상승할 종목이다 아니면 이거 수급이 센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보고 들어가는 것보다 들어갔다 밀리면 컷하는 그거에 참 좋은 매매법인데 여러분들은 빠른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아쉬운데 만약에 내가 단타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운영팀장님께 아 네 단일가 매매 아니 단일가 매매가 아니라 3종 세트 3종 세트를 갖다 배우겠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유료 서비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3종 세트 매매법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단타가 필요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한번 정도는 배워두시면 아마 단타를 갖다 이보다 더 잘 빠르게 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요거는 국립암센터와 광역학치료 임상실험 연구개혁을 연구개약을 갖다가 체결했다는 얘기인데 뉴스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특징주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특징주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수금만 보고 들어가는 아 여기 있네요 1시 14분에 나왔네요 그쵸 1시 14분이면 상한가 갈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고 그러면 매수를 하겠지만은 이미 이 뉴스는 1시 14분에 상한가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수급을 잘 보셔야 되고요 제가 리딩클럽에 오면 수급 매매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요런 것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케미컬 자 그린케미컬은 온실가스 대표 종목이에요 오늘 장중에 저도 움직임이 나오는 거 보고 말씀드렸고요 수급이 확 들어왔죠 지금 1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라왔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상한가까지 갔는데 요거랑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게 캐시코트롤 캐시코트롤 같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후장엔 약하고 한솔홈 데코 한솔홈 데코는 시간으로도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솔홈 데코도 움직임이 나왔고 장 막판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전부 다 탄소배출권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린케미컬이 탄소배출권 대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재난바이오 재난바이오는 장중에 보긴 했는데 매매를 못했어요 얘가 내가 매매 보려고 하면 떨어지고 보려고 하면 떨어지고 보려고 하면 떨어지고 보려고 하면 떨어져서 재난바이오는 매매를 못했지만 유상증자 철회 속에 주당 0.5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으로 해서 올라왔댑니다 자 그러면 얘가 기존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유상증자를 철회를 했고요 철회를 한 다음에 무상증자 0.5주를 갖다가 무상증자 한다는 얘기 그러려면 유상증자를 왜 하려고 했을까요 왜 하려고 했을까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재난바이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재난바이오도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입니다 내일 혹시 또 추가적으로 움직임 나오나 보시고요 현대약품 현대약품도 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지만 장중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요 특히 오전장의 움직임이 보는 것처럼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지금 뉴스가 없어요 이전 뉴스는 한국 산더스와 항우울제의 3종 코프로모션 아 코프로모션 계약체결 소식으로 해서 이전에 상한가를 간 적이 있는데 얘도 지금 이 밑에를 안 깼네요 그쵸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지금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21%까지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요런거는 그냥 수급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슈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지트 자 위지트 장중에 제가 두번 매매를 아 두번인가 세번 매매를 했는데 한번 크게 먹었구요 그 다음에 들어갔다가 또 당했고 그 다음에 아 여기서 당했구나 그리고 다시 여기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밀리는 요러한 움직임인데 위지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금 4천만원 제가 봤을 때 3천8백 4천만원까지 올랐더라구요 그래서 4천만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금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한 종목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코인 관련한 종목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일단 이 종목 비덴트까지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위지트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21% 우리기술투자 우리기술투자는 아침에 제가 매수신호를 드렸다가 안움직여 정리했는데 얘도 지금 10% 올랐고 비덴트까지 항상 요렇게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그냥 한 종목만 보시려면 대장 위지트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요 내일 4천만원 돌파 하나 보세요 4천만원 돌파 하면 아침부터 또 움직임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키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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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매각으로 움직임 나오는거 장중에 제가 이거 세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키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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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갈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28% 상인 근처에서 무너져 버려가지고 좀 실망스럽긴 한데 어쨌든 키네마스터 매각 관련한 얘기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게 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만원대에서 시작해서 35,000원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엄청나게 지금 수급이 좋은데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 같구요 그 다음에 키네마스터 가면 설본까지 설본도 오늘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무너졌습니다 자 9%까지 올라왔죠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충분히 먹을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내일 단타를 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움직임이 나올까요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 INT랑 수산 INT랑 토탈소프트가 아침에 꽤 높게 뜰 것 같구요 그죠 높게 뜰고 바로 그냥 얘도 상부 뜰 것 같고 TL이나 신규주 그 다음에 아미노로직스 요런 종목들 그 다음에 설인바이오까지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린케미칼이나 나머지 여기 상한가 못 찍은 것들은 좀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서 먹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급등을 하겠지만 또 급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단일가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내일 박셀바이오가 박셀바이오가 또 단일가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를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이상 포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